한자일의 1800플러스 제24강 법붐 무너질붐 보겠습니다. 붕우유신이 법과 법길이라고? 이런 뷰웅신입니다. 그리고 띠대 타이타이입니다. 수건건 위아래로 들어간 글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 셋 들어간 글자들인데 오늘은 셋 들어간 이 붕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자는 삼핵 낀자형입니다. 낀자형이 뭔지를 모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교재를 사서 보든지 아니면 한자원리를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자는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글자 셋은 A하고 B사이에 C가 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글자든지 간에 촘촘하다, 빽빽하다, 사이로 끼어들다 그런 뜻이 전제되어 있다. 그 말이죠. 우선 이 글자를 간단히 다시 설명을 하자면 수건건이라는 글자는 쌍날철이라는 글자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뻗는 뿔이겠죠. 다음은 열매가 많이 열리든가에 나뭇가지가 휘거나 또는 이 가지를 잡아당겨서 꺾는 모양이 되는 거죠. 보세요. 그런데 이 글자는 쌍날철자 두 개가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보세요. 초목이 이렇게 땅을 뚫고 나옵니다. 그러면 가지를 뻗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곁가지를 뻗습니다. 그리고 또 곁가지를 뻗겠죠. 이것을 글자로 표현하면 뭐냐? 싹 가지를 뜻하는 쌍날철을 하나 쓰고 그 위에 쌍날철 하나를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글자는 뭐냐? 바로 이 쌍날철 두 개가 뒤집어진 거니까 가지가 길게 뻗고 뻗어가지고 잎이 무성하게 자랐다든지 또는 열매가 많이 열린 거예요. 그런 이유로 가지가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셋 들어간 이 낀자향 이 글자는 뭐냐면 마찬가지로요. 나뭇가지가 계속 뻗은 거야. 그래서 잎이라든지 열매가 빽빽하게 빈틈이 없을 정도로 낀자향이니까 매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늘어졌다는 거죠. 또는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눈이 내립니다. 그러면 나뭇가지에 눈이 이렇게 쌓이겠죠.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단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폭설이 내려갔고 낀자향이니까 빈틈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빽빽하게 눈이 내려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뒤덮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아래로 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에 쌓여있던 눈이 왈칵하고는 일시에 쏟아지겠죠. 그래서 일시에 쏟아지는 쏟아붓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일시에 무너져내리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사태라든지 산사태 같은 경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상금환자, 법붕자 보겠습니다. 설명이 끝난 것 같죠? 몸귀자죠? 이걸 뭐라고 했냐면 식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나서요. 자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점점 아래로 내려오죠. 굽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인 이 리을자에다가 굴곡을 줘가지고 몸을 숙이고 있는 사람의 몸뚱이를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굽은 허리, 튀어나온 무릎, 그리고 꺾인 발목이죠. 끈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초자 80글자가 거의 모든 글자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죠. 기초자 80개가 안되면 아무것도 안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볼게요. 나 몸뚱이야. 나 수그렸어. 왜? 어, 쏟아져가지고. 무슨 말이죠? 이 나무가 일시에 눈을 쏟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고개를 숙인 벼처럼 휘청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져내릴 때 휘청이는 모양인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죠? 한자는 동영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흙토가 들어가면 무들 붕이네요. 보세요. 산사태가 이렇게 난 거야. 그래서 흙이 일시에 무너져내리는 모양이 되겠죠. 또 이 흙은요, 건축재료로 썼죠. 그래서 건물이 무너져내리는 모양이 되겠죠. 산풍백화점이나 광주 아파트 같은 그런 경우가 있죠. 자, 다음에 만일요, 이 산 아래에 집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토사에 묻히겠죠. 그래서 무들 붕입니다. 비유가 들어간 게 큰 비붕이네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산사태가 나는 거죠. 또 물이 일시에 많아진 거야. 그래서 다 잠겼다. 그 말이 되는 거죠. 머리털이 늘어진 모양인 이 늘어질 표가 들어가면 머리털 흐트러질 붕인데 상투는요, 언덕, 산으로 비유가 되죠. 그러니까 상투라든지 올림머리가 풀려가지고 바람에 날린다. 그 말이죠. 여기서도 상투가 나오네요. 이 문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상투를 하고 다녀갖고 머리털이 날리는 모양을 무너진다고 표현한 민족일까요? 아니면 황병처럼 맞박을 까고 다녔던 민족일까요? 정답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다음은 상급환자, 무너질 붕자인데 이거는 끝났죠. 산이 무너져 내리는 모양입니다. 붕괴할 때 쓰는 글자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이 글자는 왕의 죽음을 뜻하게 됐지? 자, 보세요. 산이라는 것은 높고 두텁죠. 그래서 우리는 큰일을 이루어낸 사람들한테 야, 그 사람은 말이야 태산같은 공적을 쌓았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건국 시조라든지 부국 강병을 이룬 성황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그들의 죽음을 묘사를 하는 거죠. 붕어라는 것은 맛있는 붕어짐이 아니라 왕의 죽음이라는 뜻이고 천붕은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부모의 죽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이 글자는 해소, 소전이 매산자 위치가 다르죠. 둘 중 어떤 게 맞을까요? 정답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댓글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께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한 문제니까 큰 선물은 기대하지 마시고 마감 시한은 영상을 올린 시간부터 24시간이고요. 정답을 맞춘 분이 만약에 여러 명이다 그러면 늘 하던 대로 투표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 글자는 붕당정치, 붕우유신할 때 패거리, 무리, 짝, 두동이 이런 뜻으로 쓰일까요? 왜냐? 전 시간에 이 글자는 뿌리가 둘이니까 뿌리에서 뻗어나간 잔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뿌리는 근본을 상징하죠. 왜? 최초 조상이 어딘가에 이렇게 뿌리를 내렸다는 말이에요. 털을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곳을 근거로 해서, 그곳을 발상지로 해서 열매를 맺어갖고 퍼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후손들이 퍼져나간다. 그래서 근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영상을 지었지만은 제가 몸신자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두 사람인데 하나는 우에서 누르고 있고 아래는 찔린 사람이다. 그래서 성형이 하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릴자는 빙빙도는 붉은 해인데 그것이 다리 쪽에 있기 때문에 고안과 붉게 발기된 성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분명 정신병자라고 했을 건데 자, 이 글자를 보세요. 몸기자의 다리 쪽에다가 이 글자를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있는 쪽이죠. 무슨 말이냐면 한 조상이 씨를 뿌린 거야. 그것이 잔뿌리처럼 이렇게 갈래를 지면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뿌리, 한 조상, 한 국조를 모시는 다른 갈래, 파벌,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당과 여당이죠. 자, 이 붕당이란 말이 뭡니까? 원래는 한 국가 소속인데 정치적 견해가 다른 패거리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서는 이것을 고기 육자 둘을 써가지고 하나의 몸뚱이를 둘로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인데 좌우 양 진영이다 이 말이죠. 자, 근데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는 조선이 이 붕당 정치 때문에 망했다고들 하고 야, 그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배웠죠. 자, 그러면 독재가 좋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요. 일당 독재 체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는 이 붕당 체제를 원하십니까? 하여튼 뭐 우리 거는 그냥 무조건 다 안 좋은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죠.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이 붕우유신을 벗과 벗기리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이 붕우유신을 다들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은 벗과 벗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상강오륜 이거는 인간의 도리에 관한 건데 보세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모두 상대적 관계에서의 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붕우유신은 벗과 벗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벗과 벗?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벗기리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던가. 그렇죠? 하지만은 이 말은 꼭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우선 이 버두라는 글자는 뭐냐면 오른손을 포갠 거죠. 오른손은 우리 편이죠.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경기 전에 손을 포개 그리고는 파이팅! 하는 그런 모습이죠. 같은 편 동조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붕이라는 건 뭘까요? 이들과 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붕우는 뭐냐면 다른 패, 다른 진영과 우리 패, 우리 진영이라는 말이죠. 쉬운 말로 야당과 여당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붕우유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뜻이 다른 패거리와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야당과 여당은 평소 입장이 달라가지고 허구한 날 으르렁거리고 싸운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들이 무슨 합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서로를 믿고 그거를 지키려고 해야 한다. 그 말인 거죠. 자, 또 하나 제가 한자에서 동양철학에서 방향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자 전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보세요. 왜 붕을 왼쪽에 쓰고 우를 오른쪽에 썼을까요? 보세요. 해는요. 오른쪽으로 지나가죠. 해는 왕, 왕조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은 왕이 지나가는 거니까 그를 돕는 따르는 우리 편이 놓이는 거고 왼쪽은 거스르는 방향이죠. 그래서 새 왕조를 세우려는 반대파 적이 위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는 우리 편이니까 오른쪽에 붕은 반대파니까 왼쪽에다가 놓은 거죠. 자, 아무튼요. 그러거나 말거나 벗과 벗 왜 이 말이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느냐. 보세요. 야당과 여당은 맞수 상대입니다. 이들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느냐 짝이라고도 합니다. 야당의 짝은 여당 여당의 짝은 야당 그렇죠. 어, 쟤들은 말이야 짝을 제대로 만났어. 만나기만 하면 말이야 으르렁굴로 싸워. 그러잖아요. 그런데 둘이 죽이 잘 맞아가지고 늘 붙어다니는 사람을 또 단짝 짝꿍이라고 합니다. 그를 또 친구 배우자 벗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짝이라는 말은 뗄 수 없는 둘이라는 건데 이렇게 맞서거나 겨루는 상대를 짝이라고 한다는 거죠. 서로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과 벗 이 말이 꼭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요. 벗과 벗은 조금 헷갈리니까 다른 무리 다른 진영 반대파 뭐라고 하든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는 게 문맥상 부드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우리 국봉형님들이 관심을 가질 말인데 맞수 상대라는 거는 반대편이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반대 그러나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바로 벗이죠. 이 벗이 이 벗 아니야? 자 다른 진영 반대 진영 벗 아니면 말고요. 자 또 하나 벗다 벗기다 역시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아니냐 왜냐하면 가까우면 특히 배우자한테는 꽁꽁 가려 숨기지 않고 스스럼 없이 벗잖아요. 아마도 그렇지 않느냐 역시 아니면 말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띠디하면서 이것은 활옷으로 보이는데 이 글자는 저고리와 옷걸음이 늘어진 모습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여신 이영의 누나 사진하고 넥타이를 비교해보라고 했습니다. 매딕을 짓고요. 두 개의 띠인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혹시 얘들 말이야 우리 문화를 따라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했죠. 따라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근거가 없으니 국뽕이 되는 거고 그냥 농반 진반으로 한 말인데 그런데요 문 플라워 달꽃 형님께서 메일을 주셨는데 정말 놀랍네요.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서양의 타이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대를 일본어로 음독을 하면 타이 라고 읽으니까요. 일본어의 뿌리가 고대 조선어라면 이름도 그대로 전해진 것 같네요. 이분은 일본에서 나고 자란 제일 교포인데 띠가 대고 그것을 일본어로 음독을 하면 타이 라고 한다는 거예요. 띠 대 타이 넥타이 이게 무슨 말이냐 어쩌면 정말로 이 타이가 옷구름 장식을 따라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방송 제작지원 및 불유토끼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빛의 전사들 천사님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김인호 천사장님 교재받고 배우고 익혀서 아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험상 한자 연구는요. 우리말의 뿌리를 찾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근거를 대지 못하면 정신병장 국뽕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송 그러나 은근히 설득되어 차마 싫어요를 누르지 못하는 프리미엄 한자 전문 채널 한자 헬의 운영자 최단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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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